박병창 이사님 그러면 미국 시장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좀 주춤쯤 했었는데 이틀 동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술주들, 반도체주들은 최근에는 매물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에는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부 종목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어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월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유가가 지금 82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에 대한 민감주 이런 쪽이 있는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0.8% 정도 올랐고요. 길주도나 성장률이 있는 나스닥은 0.39%로 반등폭은 좀 작았습니다. 호주는 기증금리 동결했고요. 캐나다 CPI가 2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의 금리나 전망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캐나다요? 영향을 주겠죠. 미국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국제 수익률 4.3% 10년 만기가 그리고 2년 만기가 4.6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는 우호적인 그런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여전히 견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주의 종목들 중에서 AMD가 4.8%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AMD CEO가 자기 주식 2,400만 주 정도를 매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전체 나스닥의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2,400만 달러요? 네. 3조쯤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맞나? 2,400만 달러가 아니죠. 아, 300억? 아, 300억쯤 되겠군요. 2조 달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하기에 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2조가 2천조니까. 아, 그러니까 300만... 300억쯤 되겠네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리 인해서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밋밋했습니다. 그냥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일 새벽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전반적으로는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 1% 하락하고 코스닥은 0.29%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해서 2,656포인트, 2,650포인트 대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1% 하락을 했었는데요. 장 막판에 하락폭은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의 주 원인은 매크로 이슈 이런 것보다도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컸는데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도가 있었고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에서 1,670억, 비차익에서 3,300억 합쳐서 한 5,000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비차익 매도가 있기 때문에 2,400억 정도 수업 매도로 잡혔겠죠. 그리고 기관들의 금융 투자에서 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코스피가 더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중간에 빨간 것이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파생상품 만기 전에 매수하다가 이후에 매도하는 패턴이 이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사들이다가 옵션 만기일 끝나면 그때부터 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 포지션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시 만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옵션 만기일인 매월 이런 게 나타나는데 둘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 전주에 좀 이게 사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때. 네. 사다가 그날이 지나고 그날과 그다음 되면 또 다시 팔아요. 다시 좀 팔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원래 정상대로 가고. 그런데 원래는 옵션 만기일 전에 청산한다고 좀 팔다가 그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사고 이러지 않았어요? 반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이런 기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들을 어떻든 마감일에 청산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 포지션의 이 극대화를 위해서 이 극대화를 위해서 막판에는 이 방향으로 좀 하다가 그 부분은 이 극대화를 위해서 그냥 만든 거잖아요. 원래 포지션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사실 이 합성 포지션이 어떻게 돼서 이번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해놓는 자료 보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때 지금의 시장에서 왜 갑자기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다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다가 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것은 이번에 소문은 동시 만기였지 않습니까? 만기 수국으로 인해서 이런 패턴이 일어나고 이거는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 소질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외에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외국인들이 막 갑자기 또 파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샀다가 이제부터 매도 기조로 가는 게 아니냐 또는 어떤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파생산품 연계된 거래의 수급이 상당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요 며칠간은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젠순왕이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 후에 시간에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는 엔비디아가 플러스 5%까지 가다가 종관은 플러스 0.7% 정도 끝났고요. 어제는 마이너스 가다가 오히려 좀 오르는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 얘기는 매수 매도가 막 동시에 있는데 방향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섹터에는 매물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이것도 봐도 일방적으로 매물 나오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장중에 막 등락을 보입니다. 장중에 등락법이 굉장히 심해요. 플러스 한 3% 됐다가 마이너스 3% 됐다가 마이너스 5% 됐다가 종관은 마이너스 2% 끝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서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는 수급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서 차이신한 매물도 있고 저가 매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엔비디아만 봐도 그렇잖아요. 엔비디아만 봐도 이 정도에서 사서 위쪽으로 바라보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벤트도 끝났고 그러니 당분간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 매도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등락이 막 보이는데 우리 시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GTC 기대도 그전까지 쭉 올라왔던 그런 매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막상 딱 오픈되고 나니까 그 기대에서 올랐던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떨어지니까 이거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느낌은 어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구나. 우리 시장이? 네. 우리나라의 2차전지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외에 다른 데들은 그냥 수급으로 움직이니까 모르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섹터들 있잖아요. 얘들은 야 이거 지금 미국 어떻게 되지? 이거 엔비디아 어떻게 될 것 같지? 반도체 어떻게 되지? 야 이거 여기서 지금 사기에는 뭐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팔고 끝난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눈치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급으로 수급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밤이니까 이벤트 오늘 얘기한다는 건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F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BOJ 회의 결과 후에 좀 전에 공 기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투투파이브 주가 및 엔화는 추세에 변함없이 마감했습니다. 주가도 올랐고 환율도 100달러 대비 550엔 이상으로 엔화 약세로 마감을 했어요. 반대여야 되잖아요. 금리 이상 했으면 주가는 좀 약세해야 되고 환율은 좀 강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라는 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분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본 자체에 이거 가지고 미국과의 금리의 격차가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일본이 갑자기 엔화가 강세가 되거나 이런 부분의 정도의 이번에 이벤트가 아니다. 그래서 일본 자체에 이만큼 움직인 것보다는 이거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해.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 미국의 채권 시장을 확인 후에 일본은 그리고 나서 움직일 거야. 이게 가장 큰 분석 자료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상황 아까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습니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거고요. 단기 목적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 제로 금리로 만든 겁니다. 수익률 곡선 동제 YCC라고 하는 걸 폐지한다고 지금 한 거고요. 이건 지난번부터 가능성을 계속 내비쳤죠.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폐지했는데 정례적으로 채권을 계속 매입하면서 채권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 강세를 유지하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 유지한다. 이거 폐지한다고 해놓고 채권 매입하는 건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충격이 없겠구나. 이렇게 봤을 견성이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일본이 조심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 보고할 거야.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빨간 것이라 제가 표시를 해왔습니다. 이게 어제 일본 시장의 환율이나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향으로 꼽지 않는 모습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약간 가격 두 배 올렸는데 원플러스 원으로 파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럴 때 있어요. 가격이 올랐는데 원플러스 원으로 봐라. 오는 느낌이 아니죠.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 내용과 함께 그리고 미국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한 건 왜 그럴까요? 미국의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를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단계 채권을 계속 매입해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보강했던 거잖아요. 많은 분들 그렇게 전문가들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사줄까요? 일본이. 일본이 제일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와 일본의 환율은 자체적인 것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본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및 채권 시장 확인 후에 그리고 나서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일본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내용 때문에 별 추세의 변화가 없었지만 결국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추세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엔화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엔화 투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시작하시는 분도 많고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엔화 투자한다는 건 엔화 강세를 바라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원화로 했을 때는, 원화로 바꿔서 했을 때는. 그런데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됐을 때 일본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고급권에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는 또, 미국은 또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엔화 약세와 시장이 같은 그래프로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강세로 돌아설 때는 시장에 같이 가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감화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뉴스가 있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빨간 거에서 쏘았습니다. 일본은 BOJ에서 은행이 주식을 사준 거예요. 그냥 ETF. 주식을 사줬고 이것만 사준 게 아니라 리츠도 가서 사줬어요. 그런데 ETF와 리츠의 매입 제도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차트도 보고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료 자체는 그냥 가져왔고요. 이 밑에 수치는요. 20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QE를 단행하면서 아주 급격하게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때 산 거예요. 최근에 산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 9월 기준으로. 작년 9월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 지수가. 9월 기준으로 장부 계약이. BOJ 은행에서 갖고 있는 장부 계약이 약 37조에 내리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이거요? 얼마예요? 37조. 10배만 해서 307조니까 40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일본인 시가총액이 한 7000조? 되죠. 사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은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준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그렇 참 일본은 독특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장부가 대비 차익을 봤을 때 원래 샀던 가격하고 봤을 때 차익만 30조엔 정도를 추정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아시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7조엔인데 차익이 30조엔으로 추정한다. 이건 뉴스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2010년 사기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그걸 계속 조금 조금 사면서 계속 여태까지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주가가 2012년도에 급격하게 샀을 때 얼마였냐면 8200포인트 대였어요. 지금 4만 포인트입니다. 4만 포인트. 그 이후에 13년간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딱 2년만 하락했는데 2년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가 보다는 어마어마한 차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뭐 얘들이 이거 돈 번 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이거 국채은행이 한국은행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번 게 잘한 거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주기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볼 문제이다. 미국 일본 시장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사놓고 팔기도 좀 어렵지 않아요? 팔면 바로 또 시장에 영향이 갈 텐데. 그러니까 잘 팔아야겠죠. 저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연준이 채권을 막 사주고 있잖아요. 사줬다가 다시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통 진행을 하겠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저녁자리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일본 시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이러고 있다가 금리 인상하고 그러다가 엔화 강세가 되고 일본 경기 좋다고 하고 나서 가만히 보면 글로벌리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일본이 아까 그런 얘기 잠깐 하던데 다시 금리를 다시 제로 금리 마이너스는 과연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과거에? 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좀 찝찝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희한하게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뭐하는 사과는 터지더라. 그런데 아마 인과관계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둔화되는 걸 원하는데 얘는 올라가는 걸 원하고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얘네는 올리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나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텐트럼이 발생이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변화 전에 없던 방향성 변화가 뭔가를 촉발시켜서 뭐가 빵 터진다기보다는 그냥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로 일본의 이런 방향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를 많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주시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FMC 회의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연결해서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걸 좀 길게 했네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1시간 정도 예정했는데 2시간 정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주가에 큰 변화가 없잖아요. 이것도 아까 공인자님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게 없다. 제가 물음표는 써놨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전반은 내일 아침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놀로 실적 발표로 관심이 좀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2700포인트 위로 돌파했다가 다시 2650포인트 중반으로 지금 와 있는데요. 밸류 프로그램 계획이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가운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동시반기 수급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상당 부분 그쪽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적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주총회에서의 기업별 대응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이익 회복도 시장에서 회복으로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 아래쪽보다 위쪽 좀 쳐다볼까? 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수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까 제가 시장 얘기하면서 우리 시장은 여기서 다 팔고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외국인들이나 프로그램 거래만 움직이고 시장이 약세일 때 약하다는 게 빠진다는 게 아니고 투심이 약할 때 웹도독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거래로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뉴스로 전해드리면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제시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내용은 배당이 있잖아요. 배당을 받으면 분리과세 추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어제 새로 나온 얘기는 자사주 소각분에 대해서 범인세 감면 이것도 아까 공 기자님 잠깐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일단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기재부 장관이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범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범인세 낮춰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시장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성으로 시장에서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못 뒀냐. 그래서 지금 수급의 요인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반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요. 그런데 이게 뭐와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2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 뉴, N이 있고요. 앞에. ISA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뉴 ISA예요. 이게 2024년 올해 일본에서 새로 도입이 됩니다. 새로 도입이 되는데 올해 일본은 ISA 계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저축을 많이 하는 국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으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ISA의 제도를 도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면서 올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연간 비가스의 납입 한도를 360만 회로 높이고 총 투자 한도를 1,8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5개의 증권사, 일본의 증권사의 합산 계좌수가 2,819만 개 이 정도 있었는데 올해만 거의 100만 개 정도 증가를 한 걸로 보여져요. 이거 나오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과세 제도가 좀 다르거든요. 세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연결시켜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의 배단분리과세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현재 이 법에 대해서 ISA의 계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상태이고요. 연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 전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총한도 전에는 1억이었다,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금융권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잖아요. 한동안 여러분 기억나세요? ISA 계좌를 막 설명을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딱 그것만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게 들어갔냐면 우리나라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그 계좌에서 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사이를 안 낸다라는 거였어요. 면세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내년부터 양도차익, 증권거래세.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이익에 대해서 내는 양도차익세. 그걸 증권거래서는 아니고 자본거래서인가요? 이름을 정했잖아요. 아무튼 주식의 이익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또 그렇게 했듯이. 혹시 금융투자소득세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그걸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SA 계좌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ISA는 비과세니까 ISA 쪽으로 계좌를 막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금융투자소득세 아니야, 우리 안 할 거야 했더니 ISA가 그러면 무슨 메리트가 있나 해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주식에 관련 양도차익세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종합소득세와 합치니 종합소득세가 너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개중에. 그러니 그것을 손봐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분리과세해야 되지 않겠냐. 일본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일본은 또 일정 부분은 면세예요. 분리과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본도 이것을 추진을 더 확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것을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제도에 맞춰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각자 하시는 거야 하는 거지만 이게 시장의 섹터 역량을 줄 계약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기간 내에 연간으로 얼마를 세워야 되는 기간의 설정이 있고요. 기간의 설정이 있고. 일본은 아마 혜택이 영구적으로 됐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기간은 없는 걸로, 제가 정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간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넣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걸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자기 자녀들한테 할 때, 자녀들한테 계좌를 만들어줬고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애들한테 나중에 갑자기 물려주게 되면 이거 세금 많이 내니까 자식부터 계좌 애들 이름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못 천만 원 이렇게 넣어준다 이거죠? 네. 한참 그래서 이걸 주장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돈 넣어서 여기 있는 게 만약에 200억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양도차에서 면세를 안 하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향후에 통과가 돼서. 그럼 어떤 주식을 살까요? 아마도 세금 혜택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거래될 경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데 또는 상품도 이자 소득이 높은 데에 들어갈 경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단기 주가의 시세 차익이 아닌 장기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받으면서 거기 가서 세제 혜택을 받을 쪽으로 들어갈 경향성이 밸리업 때도 금융자동차 지주 이렇게 해서 쫙 뜨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도 일본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발휘해놓은 상태고 이 방향대로 갈 경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뉴스는 그냥 넘어가고요. 트렌드포스에서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요. 올해 디렘 매출 중에 HBM 비중이 20%를 넘길 것이다. 이런 자료가 나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디렘 매출도 2022년 800억 달러, 2023년에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518억 달러, 올해 842억 달러 정도 전망합니다.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좋아지죠? 그중에 HBM 비중이 2022년에 2.6%였는데 이번에 20%까지 상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트렌드포스에서 HBM 캐파 점막을 해놨거든요.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요. 월 캐파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말에 4만 5천 장이었거든요. 올해 말에 13만 장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4만 5천 장에서 올해 12만 5천 장. 그런데 하이닉스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선두에 있잖아요. 그런데 트렌드포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트렌드포스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데클로러지는 작년 말에 3천 장에서 올해 연말 2만 장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분석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상하는 분석 자료니까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지만 트렌드포스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캐파랑 매출이 일치하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월 얼마 되는 거랑 실제 팔리는 게 얼마 되는 거랑 좀 다르긴 하죠. 그런 가운데 이거 보면 삼성전자가 분발하겠구나. 그리고 젠순왕도 삼성전자 테스트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SK하이닉스가 요즘에 정말 잘 치부받아요. 5세대라고 얘기하는 세계 최초 HBM3E 이거 양산 됐고 3월부터 3월 말 이달 말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엔비디아 납품 시작한다. 발표가 딱 떴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다 돌아다는데 SK하이닉스 주가는 어저께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3월 말이면 곧이네요? 네. 곧 납품한다. 납품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올해 납품할 거 이미 만들 캡파는 거의 완판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 삼성전자가 더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는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쪽의 주가가 그걸로 인해서 올린 주가도 있고 삼성전자가 못 올랐지만 반영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계속 그 밑에 있는 후방에 있는 소보장들은 올해 내내 계속 좋은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걸 땡겨서 주가가 얘들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올해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우리는 좀 그런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시장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7번 뉴스는요. 드디어 중국이 태양광 기업의 구조조정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 죽여놓고. 전 세계 나머지 태양광 기업은 다 죽이고 이제 중국의 기업들 구조조정 한다고요. 대표 기업이 윤기 그린 에너지인데 로이터발 뉴스가 나왔는데 전체 인원의 3분의 1 규모의 감원이 예정된다는 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곧바로 우리 감원 맞는데 3분의 1은 좀 아니야. 우리 감원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좀 바뀝니다. 어떠한 경험성으로 볼 때는 전에 조선이 그랬고요. 조선이 그랬고 화학도 그랬고. 어떤 중국이 진입을 해서 막 이러다가 구조. 그러면 우리 흔히 앞으로 닥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기차 있잖아요. 가격이나 하고. 전기차. 전기차 공급광이 중국의 안에서 막 그러잖아요. 거기 지금 망하는 기업들도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짜잔한다면 그렇다 치고 향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얘기라고 이러면 진짜 바닥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태양광 기업의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쪽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이쪽 관심 섹터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오랜만에 나온 호재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 뉴스는 경경제에서 뉴스를 좀 이렇게 내놓던데요. 골드만삭스에서 AI 확산 단계별 수혜주라고 해서 리스팅을 딱 했어요. 1단계. 1단계가 재밌습니다. 1단계는 엔비디아 그 자체야. 엔비디아뿐이 없어. 그게 있어야 AI고 가능하니까. 2단계 AI 인프라 구축 단계로 반도체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제조와 유틸리티. 어디냐. AR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시스코 이런 데가 될 거다. 3단계는 AI 활용으로 실제 매출 성장 단계로 기술 적용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거다. 우버나 어도비나 메타나 이런 데가 될 거다. 4단계는 이게 확산되면서 상업용 전문 서비스나 금융 헬스케어 이런 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리스팅을 하면서 자기들은 실제로 이런 기업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이 있으시도 없으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누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이 단계로 실제로 갈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고. 이 단계에 맞춰서 우린 투자의 흐름을 계속 가야 돼요. 이건 상식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상식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경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오늘 방송 말씀을 하겠습니다. 1997년 IF 외환위기 12월에 맞고 98년도에 266포인트까지 갔다가 1998년 말, 99년 1월에 1000포인트까지 수직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5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버블을 만들어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경계를 살리려고. 2000년도 초에 IT 버블 붕괴하라고 하면서 곧바로 1000에서 50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수가요. 그런 IT 버블이라고 하는 단계에 있었을 때 그때 IT 버블의 기본이 뭐냐 하면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인터넷 시대가 지나고 나서 막 등락이 있었고 그랬지만 그리고 나서 몇 년 후부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만들어낸 게 오늘의 아마존, 애플, 메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게. AI를 얘기를 하면서 너무 먼 저쪽의 AI 수혜의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게 우리 즉시 투자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신기술이 나오고 신기술로 인한 접목점이 단계별로 갈 때 결국은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사업이 나오고 새로운 성장 기업이 나오고 시장에서 우뚝 서는 새로운 기업이 나온다. 주도주가. 그렇게 보시면서 이 AI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지난 몇 개월 이상 혹은 거의 1년 가까이도 계속해서 아주 뜨거운 테마이긴 한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죠. 뻔히 보이지만 그걸 또 놓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식 투자하고는 연계했을 때는 시차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은 아마 이렇게 갈 건데 이 기업이 정확하게 수혜질지는 조금 나중에 가면 그렇죠. 기업은 다를 수 있죠. 흐름은 아마 이렇게 분명히 갈 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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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